최근 각종 공사 과정에서 묻혀있던 동굴들이 연이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여건상 당장 조사를 할 수 없는 데다 예산 확보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후속 절차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구자업 동봉리에서 발견된 용암동굴 내부입니다. 용암 종류를 포함한 화산 생성물과 암석 그리고 천장에서 뿌리내린 식물종까지 용암동굴 식생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습니다. 용암 지각과 지층도 침식이나 풍화작용 없이 원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굴은 주변에 추가 동굴이 있을 가능성 그리고 선을 곧자와릴 때 용암동굴 조사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용암동굴이 여기서 새롭게 추가로 발견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동북이든 북촌이든 어디든 이 주변에 있는 빌레용암 있는 지역의 지하에는 이러한 새로운 동굴이 언제든지 어디서든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같은 동굴들은 각종 공사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북리 용암동굴을 포함해 지난해와 올해 배수공사나 저류지 공사 과정에서 동굴 4곳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도지정문화재급으로 평가되는 나 등급의 전문가 자문의견도 나올 정도로 가치가 있지만 추가 조사는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매해 이루어지는 동굴 실태조사 대상에 없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세계유산본부 측은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올해의 경우 조천과 구좌, 성산읍 일대 동굴 조사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동북리 용암동굴처럼 새롭게 발견된 경우는 내년이 돼야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연대 측정과 지질조사 등을 통한 기원지 분석이 이뤄진 건 지금까지 알려진 동굴 210여 개 가운데 천연기념물이나 문화재로 지정된 동굴 10여 개가 전부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